오빵 갔다 오면 되겠네 혜택은 지금까지 생긴 거 아니야? 초등학생 간다 그때 왔습니다 아직 휴가 쇼핑하러 왔습니다 뭔가 어떤 걸 사러 온 건 아니고 자료를 휴가를 보내러 왔습니다 주인공 정신이 없어서 이쁜중 여기를 타러 왔습니다 그 장소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를 기원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도 그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도 수리 여기 귀엽게 이렇게 테이프 어디 가야 되지? 광 갔다 오면 돼 아니다? 없대 갈까? 짠? 오케이 호텔로 렛츠고 호텔로 1시에 쇼핑 끝 이게 메인이야? 네 여기가 메인인데 이게 스테이크들이 없는 거예요 고객님 요새 저거 혀 여러분 저는 자유로운 사이에서 둘 하나 넌 넌 넌 중 중 중 중 중 이거 하나 더 준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그거다 소음기기다 미비큐 이게 처음이에요 미비큐 아 이게 미비큐? 이거 이거 아니 저 미비큐도 안 시켰어요 못 때문에 지금까지 생긴 먹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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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만 어허 아우 야 이거 또 뭐야? 나 이제 한 입만 먹어봐 나 이거 먹고 싶어 아우 배고프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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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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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휴스턴입니다 네 산책하고 있고 지금 공원이 있다 해가지고 다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도 시킬 겸 나왔습니다 저녁 피자 먹었어요 피자 되게 맛있었어요 피자가 조금 했는데 작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모자를 찾았습니다 저 원래 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애착 모자 어우 너무 시원해 약간 초등학생인가 약간 초등학생인가 엄청 높아요 에이 우와 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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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 경계하는거 아니에요? 네 조직 강아지 왜 이렇게 물어서 진짜 엄청 빠르게 흔들는데 내 마음이 더 날씨 너무 좋아 와 날씨 너무 좋아 와우 굿 웨더 이스 굿 윈디 아 내일 공연이겠냐 공연을 하고 바로 이동해서 그 다음날 또 공연하고 그 다음날 휴가에 세븐 챌린지 제발 아 세븐이래 3D 챌린지 네 산책이 끝났고요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내일 공연도 파이팅 끝! 통계학적으로 보면 밀크티가 왔습니다 짜잔 근데 말이야 같이 먹어볼게 형이 심리학과잖아 어? 이라가 나한테 보내는 그 무수한 그 비언어적 시그널을 이제 진짜 분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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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송중기님도 아는 거 같아 남자 배우분이 송중기님도 아는 거 같아 송중기님도 아는 거 같아 아 아 이거 맛집이네 아 이거 맛있어 으응 하하하하 줘 동일 servir 여기 왜와? 좀 비뒤 한번 왜 조금 여기 왜와? 와 진짜 다 보겠다 좋았어 여행이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준이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건 아니지 어떡해 저사를 왜 못해 어떻게 하러 갔지 우와 왔다 일단 저는 씻고 보겠습니다 안녕 네 다 씻고 왔습니다 드라마를 다 봤어요 너무 재밌었고 잘 봤습니다 아 나 원래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별로 안 와가지고 시간 좀 거기다가 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요 꼭 안 사는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왜요? 그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이 왜요? 왜요? 아, 이거 띠우인데 세입을... 아, 알겠어 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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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연습 보겠다, 이거 피씨 내가 생각해본 건 너무 다른데, 나 노래 맛집인데, 너무 다른데? 노래 맛집인데, 너무 다른데? 노래 맛집인데, 너무 다른데? 노래 맛집인데, 너무 다른데? 띠우? 이때 좀 쳤죠? 지금 많이 쳤어요 저희가 뭐 피씨인지 알아서... 어? 같이 다녀있어요? 같이 다녀있어요? 포켓볼 쳤어? 포켓볼 쳤어? 아, 그거 그냥... 거의 눈을 뻥튀기 하네 아, 저 진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진짜 어렸어요 진짜 어렸어요 진짜 나 이런 거 갖는 게 성운이었어 이런 걸 쓰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니는 게 성운이었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름으로 잘 어울리면 진짜 보고 싶거든요 이거 어때요? 청바지 같은 거 입을 거면 이런 게 낫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옷이 밑에 옷이 이래서 그렇지 청바지 괜찮게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카우보이 이거 하면 이미지가 너무 카우보이다 제가 얼굴이 되게 작잖아요 눈, 코, 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두개골이 엄청 커요 여기가 엄청 튀어나와 있고 뒤통수도 엄청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뭐냐 여기 눈썹이 여기 뼈도 엄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가 진짜 안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걸 작게 진짜입니다 웬만하면 다 작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그냥 잘못하면 돼요 살짝 이렇게 이런 핏 되고 이런 핏 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이런 핏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문 제작이 짱이지 이거 여기에서 좋은 하루가 있는데 아까 데뷔~! 단순히 차기에 있었던 accidentally 아침 여러분은 양na우에서 근데 뭔가 잡냄새는 없어졌네. 레몬 프레임 냄새 때문에. 그나마 나. 자, 갱갱갱.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좋은데. 아, 진짜. 그래. 그럼 느껴야 돼. 그 바다의 향을 느껴야 돼. 내가 이 한 입에 바다를 살키고 있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해외에서는 굴이 되게 비싼 음식이라고. 우리나라 오면 되게 놀랍게 그런가. 아, 난 이 배스가 좀 놀라고. 진짜 물고기 진짜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이거 완전 좋아. 이거 한 장만 원하는 게 있어. 우와, 뭐야. 헬로우. Can I get a spider-man one? How much is it? Tandallum. Tandallum? 이거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여기 홀더가 있네. Thank you so much, making. 아, 제인 꼭 좀 하나 사줄게. HELLO KITTY. HELLO KITTY? 아, 제가 네모 좀. 네모 좀. 네모 좀. 야, 왕자님. 오! 게임말이 없어, 게임말이. 가자! 가자. 형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입 다 먹었다 한 입 다시, 한 입 흠, 한 입 일반적으로 만난다 무슨 일입는 경기야? 날아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부르르맛 이어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시어방에 시어방에 그립이 그립이 중요하네 왜 이렇게 찐키려 내가 한 번 왼쪽 왼쪽에서 나면 돼 어? 손 안 거야? 손 안 와? 아니야 손 안 게 아니야 시끄러워 아기 기부시동 스파이더맨이니까 이제 애기한테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기부시동 스파이더맨이니까 이제 애기한테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기부시동 아기 기부시동 너무 좋아 너무 귀엽다 오늘 쇼핑도 하고 바닷가도 오고 게임을 하고 밥도 먹고 밥이 맛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래 물고기를 진짜 안 먹거든요 생선을 진짜 안 먹는데 CBS 보고 깜짝놀랐어요 맛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